신의원 보카 아 보카 란다 A의 13 바닉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J1이한테 맞게 좀 바쁘구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타이거 타이거 뭐라구요? 타이거 타이거 T는 T I는 I, E, O 중에서 I 그렇지 I지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타이 G는 G, G 중에서 G E는 E, E, O E, E, O 중에서 E, E, O O 그렇지 R은 R R 합쳐서 타이거 타이거 뜻은 호랑이 타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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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T G, E, O Z, E, O 옳지 합쳐서 소리가 뭐였다? 타이거 타이거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텐트 텐트 오케이 다음, 오케이, 소리? 텐 텐, 쓰는 법? T, E, N, T 베리 굿, 소리? 텐 텐트 오케이, 훌륭하구요, 계속해서? 엄브레일러 엄브레일러 어이구, 글자도 많다 U는? U, O, O 중에서? O O, 그렇지, M은? 무 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? 엄 엄, B는? B B, R은? O R E는? E, L, O 중에서? A A, 그렇지, L은? U U A는? A, E, R, O 중에서 힘 빠져서? O 그래서 이렇게는 소리가? 브레일러 브레일러, 잠깐만요 이 친구가 지금 컴퓨터가 이상하네 오케이, 너 저리가 그래서 다 합쳐서 소리가 뭐다? 엄브레일러 엄브레일러 뜻은? 뜻은 우산? 그렇지, 우산이지, 엄브레일러, 우산 소리? 엄브레일러 엄브레일러 쓰는 법? 잘했어, 잘했고요 훌륭합니다 오케이, 계속해서 소리 베이스 베이스 오케이, B는? V 윈니가 아래의 입술을 스치면서 V V V A는? A, L, R, O 중에서? S A S A S A A A A A A, 그렇지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? V V S S Z Z 중에서? S S 그렇지, E는 소리 안 나고 합쳐서? V V V V 뜻은? 꽃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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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FACE OK, 소리 베이스 FACE 원하는 방법? V O B A S E A A S 소리 베이스 fest 뜻은? 꽃병 꽃병, 그렇지 그렇지, 베이스가 좀 어려웠나 봐야겠나? 오케이, 보자 맞았어, 쓰기 오케이, 계속해서 소리 UNDER 오케이, 그래서 U는? U, O 중에서? O N은? N 몇 가지? ON D는? D E는? O 중에서? O 힘 빠져서 O R은? R 그래서 얘는? D D 다 합쳐서? UNDER UNDER 뜻은? 뭐뭐 밑에 이런 뜻이야 UNDER THE DESK 하면 책상 밑에 UNDER THE BAD 하면 침대 밑에 이런 뜻이 돼요 오케이, 계속해서 소리 UND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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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는 법? U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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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NDER 오케이, 뜻은 뭐였더라 UNDER? 무슨 밑? 뭐뭐 밑에 응 계속해서 소리 UP UP 오케이, U는? U, O, UP 중에서? U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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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는? 합쳐서? Up U, U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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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는? 뜻은? 위로 뭔가 위로 우? 잠시만요 이 영화가 유피 어 누지 쟀구나 퍼펙트 가져갈래? 또 형 놀리려고 그러는거 난 다 맞았다 아니야? 누가 했어? 나 이거 이거 보자마자 이 영화가 유피 다 됐어요 잘가 소리 up 그렇지 우리하고 유피야 뭐지 up 오케이 계속해서 이 친구 소리는 best 그렇지 v 그렇지 소리 잘 냈어 e 중에서 x s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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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, O, P 오케이, 그렇지. 소리? TOP 뜻은? 뜻은... 왜 들어? 음... TOP, 제일 높은 곳 제일 높은 곳 오케이 그다음? VAN VAN, 그렇지. B는? V 소리 좋고요. A는? A, A, R, O 중에서? A, 그렇지. N은? N, N, 합쳐서? VAN VAN 뜻은? VAN 이건 뭐 봉고차 같은 커다란 차 있지? 그렇지, 학원차 같은 거. 그렇지? 그런 걸 뭐라 그런다? VAN VAN이라고 해요. 오케이, 잘했습니다. 오늘도 또 퍼펙트네요. 어, 힘이 없네요. 열심히 학습하고 있어요. 오케이, 여기 있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 아니고 패드 하세요. 고맙습니다. 오늘 몇 호야? económica 그래서 제가 서 학 share 되어 학습지